파주 지역주민전도를 위한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파주신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파주신명교회는 4주 동안 매주 수요일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한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. 이를 위하여 파주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도서와 교구 등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특히 파주신명교회는 지역전도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를 위해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을 숨기고 또 이 지역사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전 연령을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치매가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될 질병이 아니라 뇌로 인해서 오는 뇌질환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감추지 않고 우리 서로 보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. 지금은 8개 도서관으로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